만물의 도서관에 온 것을 환영하라! 이거 뭐야? 야 무료 가차 뭐야 이거? 어? 사소? 아 인형 안 되네. 얼강 사소? 아 뭐야. 이미 있다고. 그래도 공짜가 어디야? 공짜? 킹캉스 유피네인데 모션만 보고. 모션만. 뭐 어떤 캐릭인지. 유피네 스페셜. 야 시장 한복판에서 적전체를 때린 후. 공증. 아군 행증 20분. 이게 또 새로운 적배가 끼네? 콜 좋죠. 완전 내 취향이야. 요 캐릭입니다. 가볍게 뽑아 모갔습니다. 꽝. 모아둔 재화에요. 모아둔 재화. 연차는 없어요. 왠지 모르겠지만 킹차는 없습니다. 뜰 때 됐는데 아직 300개 남았어. 아까는 스택 빨려가지고 그런가? 4성 이상에 한 개도 안 뜬다. 호호. 호호호. 이거. 정가하겠는데 일단 20번째다. 오우. 왔는가. 제발 인형. 인형은 없어요. 아. 이게 뭐야. 아 쓰레기 고소. 잘못하면은 정가야. 아티팩트랑 캐릭 뽑아야 되는데. 인형. 인형. 인형 좀 먹어. 마야 왜 이렇게 나와. 마야 계속 나오네. 인형 제발. 인형. 인형 좀 뜨라구. 쓰레기 세뇌. 지금이면 스택 좀 많이 썼어요. 나올 만해 이제. 나와줘. 5성 하나만 나와줘. 아까 떼쓰. 별로 필요 없는 4성. 요새 쓰긴 좀 쓰던데. 아니 나 5성 하나 나올 때 됐는데. 나 정가하겠는데? 왜 안 나와. 나와줘. 아니 왜 안 나와. 인형. 인형 나와 인형. 왜 안 나와 인형. 인형. 아 쓰레기 아르게나. 절반 남았다. 인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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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. 좋아. 베스트야. 자 천장이 아닌. 챔피언 트로피 나왔고. 확석구 확석구. 인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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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4성 많이 나온다. 많이 나오긴 해. 아티 먹은게 너무 커. 아티 먹어서 일단 천장 쳐도. 글이 나쁘진 않아요. 잘 뽑았어. 하지만 여기서 5성이 나온다면. 5성이 나와버린다면. 아 인형. 인형. 인형 좀 줘요. 인형 좀 줘요. 아 이거 8개인가 있어. 로제. 아 그루제도 없어. 로제. 설마 진짜 정가 치나. 설마 내가. 설마. 총 못 남았어. 어. 오오. 아 ا이. 아티 이미 있다고. 야 오히려 좋아요. 이거는. 이거는 오히려 좋아. 어 한 개 돌파하면 돼. 이건 오히려 좋아. 음. 오히려 이미 이득이에요 이건. 이건 이미 이득이고. 혼장춰도 지금 이득이야. 10번 남았죠. 와 이게 안나오나? 아직 이미 무료 재화 7000보석이 있습니다 이 안에 뽑으면 12득이야 현질할 필요도 없으 여기 있는 재화만으로 뽑으면 돼 이거 두 번 하면 나오겠지? 1900개 1900보석 인융 인융 아 얘도 링도 겁나 많은데 푸락 하겠네 링도 겁나 많아요 피특이다 이거 야 아티 3개야 야 야 이걸? 천장도 아직 소모 안 했는데? 아티만 쪽쪽 먹는다고? 야 이걸 3개나 치다니 여기서? 이거 정가로 뽑아도 그냥 이득이야 여기서 아티 하나 더 나오면 굉장히 이득이에요 자 이거 호구 마인드를 할 수 있는데 이 아티팩트는 정가가 안 됩니다 그냥 운인데 이 운을 3개 먹었어 미친 거야 이건 여기서? 아 아 만판은 그만 오케이 이정도면 이제 다 bump 인형 좀 나와줘 진짜 앗 사성은 많이 뜨는데 사성 본 적 없는데 이거 여러 번 미쳤다 고픈 거야 keer 여기도 저기도 맛있어 보이는 음식뿐이야 이렇게 감탄할 때가 아니지 빨리 줄부터 서야겠어 미쳤다 아티 세계에 천장도 안쳤어 기분 삼아 월광 한번 미팅이니까 한 번만 체크 막 오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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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암살인가요? 누굴 처리할까요? 그래도 뉴입니다 그래도 이정도면은 되게 잘 뽑은 것 같아 아주 흡족합니다 아주 흡족합니다 아주 흡족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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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